안녕하세요. 멜론 가족 여러분, 시아입니다. 제가 이번에 드디어 2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. 이번 곡은 좀 힙합적인 요소가 가미되어 있는 곡으로 또 특히나 이번 제 앨범이 여름 시즌에 나오는 것만큼 그런 여름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곡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. 또 그거에 걸맞게 이번에 그래서 탁 트인 이렇게 야외에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정말 미국에서 멋지게 열심히 촬영 잘하고 돌아갈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. 그럼 멜론 가족 여러분, 감사합니다. 사랑합니다.